방금 전판 야스오 만났거든요? 방송 안 할 때? 야스오가 쉽지 않더라 전판은 사실 갱 몇 번 받아서 야스오가 망가져가지고 그냥 쉽게 이겼는데 야스오 뭔가 쉽지 않을 것 같아 마리로 모든 원거리가 다 그렇겠지만 아니 지금 벤은 크산테 해야 돼 미드님 벤 바꿔서 보고 크산테 벤점 취업하다니 걔는 스킬입니다 미드가 크산테 벤하면 차단받고 야스오 벤하죠 디렐리아 뭐 안 나오면 되잖아 그쵸? 혼자 벤카드 두 개 쓰는 법 갱플이네 갱플도 나 안 만나본 것 같은데 일단 데이터 좀 쌓죠 데리러 갑시다 허허맨님 옛날에 이제 쇼츠에서 봤었는데 상대로도 만나보고 그때 케인 할 때였나? 아 저 사람 전문가잖아 이 신이 탑으로 올까? 근데 아 이게 맞아? 오호 아인저 망했... 어? 아 망했네 이러면 아요? 그를 찍었네 사실 불합리한 싸움 아닐까? 술통을 매번 깨던 사람이랑 이제 술통깨기 대결을 하는 거는 돈 불합리하잖아요 아 다행이다 아 지금 큰일 날 뻔 저거죠? 전 귀환해야겠다 그쵸? 둘이 쿨타임이기 때문에 이런 게 또 가능하지요? 아 매혹을 먼저 쓸걸 그쵸? 이런 식의 델 교환은 나쁘지 않죠 키리히 아이스의 파펜이 나와서 성타 한 대씩 교환하는 거는 나쁘지 않을 수 있다 아 글로 바로 풀었네 일단 받아먹자 어 화이팅 난 안가 왔나? 해치웠나? 뭐야? 어? 아 글로를 먹었네 한번 피하고 아 어? 아 아 아 왜케고스야 이거 아 아 뭐케고스야 이거 오오 어 아 아 아 아 아 아 미 살만했는데 그쵸? 아깝다 에휴 우리 정글은 탑한테 킬 주고 가는데 우정 뭐함? 우리 정글 뭐함? 아 이걸 술통을 안쓰네? 살만한데 아 너무 잘한다 잠깐만 큰일나 딸이 아아 아니 왜그러세요 에라이 못잡나? 굿 어 어 다행이다 뭣? 뭐야 원숭이도 나무에서 음 그래그래 원숭이도 나무에서 도둑도 쌀수도 있지 렐 미안한데 나 뭐해야되냐 렐 안보이면 밀고 스태틱이나 사올까? 빠집시다 헬퍼각 한번 봐야겠다 안가도 되겠다 네잉스 그치그치 이게 맞지 아래쪽이 이겨주는게 맞지 왠지는 모름 어? 난 어떡함 이러면 와 다행이다 헬리 날뻔? 오긴 했는데 와 다행이다 어? 안돼 흐흐흐흫 아니 이걸 사내 아 이거 가야겠다 가비 잡긴 했는데 아 좀 애매하네 뭐야 내 액톤이 다 잡았는데 아 근데 방금 세라핀 딜이었나요 님들? 세라핀 왜 이렇게 세냐 버퍼먹어서 그런가 저거 왜 이렇게 센 아 왜 이렇게 잘 피해 이거 잡긴 했다 그래도 아 아 너무 아픈데? 잠깐만 가비 백이 안되냐 쏘리 아 뭐 용은 먹었네요 바람용 이속 추가로 얻는거 좋고 어 부부님 그 죽으면 바론이 나갈거 같은데요 뭐? 안가고서는 100일수가 없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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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그래 흠 그래그래 흠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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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끄 그러지마라 오 가능하니? 크브야 야 궁이 없어 근데 탬은 그래도 안 밀리는 것 같거든요 근데 상대 밸류가 미치긴 했네 좀 잘 쏴야겠는데? 이기려면? 저희가 사형 먹어가지고 그걸로 밸류 좀 비벼볼만 하거든요 이속이 빨라서 이속 진짜 미쳤는데? 크브야 설마 그래 차라리 일찍 중둑이 낫다 아직 1분 30초 남았으니까 그래 그래 차라리 그게 나아 죽을 거면 지금 죽어라 그래 빼면 좋아요 이거나 밀게나 이게 맞는 것 같아 사일러스 귀환한 것 같은데? 아 아니네 이게 어떻게 되려나? 해야겠다 헬퍼는 뺐거든요 그래도? 장로 15초 가보긴 할까? 가보긴 할까? 아 이게 안사죠? 맞네 어? 살았나? 와 이걸 살아? 진짜 장로에 터진 줄 알았는데 터졌으면 또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스탁 드브 스탁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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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천템 없음 히힛 히힛 힛 님들 이럴수가 있음? 히힛 추천템이 없는데요? 힛 이제 AI도 아니 얘 뭐지? 힛 힛 힛 나쁘지 않은 교환이였어? 아 애매한데? 아 근데 이거 바람용이 있으니까 진짜 편하다 님들 이속이 진짜 미쳤어 그냥 바람용 너무 좋은데? 파이팅도.. 어우 아니 방패물 하나 가야되나? 좀 힘든데? 이거 맞나요? 뭐야 이거? 아니 아니 리신님 그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어? 와 다행이다 다 잡았다 좋습니다 대호 아비 어? 내가 궁을 뺏겼어 얘들아 미안하다 좋아요 가버려 어? GG 대알이 이걸 또 해냅니다 보겠습니다 어고요 어 렐톤이 딜량 1등이네 수고하셨습니다 이게 아리가 제가 아까 컨디션 안 좋을 때 하면서 느꼈는데 이게 좋은 픽은 맞거든요? 근데 난이도가 좀 있긴 해 왜 난이도가 있냐? 일단 무조건 카이팅 해야 되고 갈가먹어야 되고 라인전 이겨야 돼 뭔 느낌인지 알죠? 하자 퀸 비슷해 스태틱 카사디는 하면 침고 먹습니다 침고 먹어요 자 그리고 아리 특징 아리 꿀팁 1레벨에 그냥 상황 보고 매혹을 찍지 말고 무조건 W를 찍으세요 매혹 찍으면 괜히 말려 절대 W를 찍어 이건 살짝 봐줘야겠는데? 뭣? 나도 킬 먹고 싶어 킬! 아 에라이 아트럭스만 킬 먹었잖아요 이러면 나 어떡함 참 망했네 3레벨? 그럼 렐 아래쪽? 이거는 미니언 오면 뒤에 숨죠 좀 6레벨을 빨리 찍고 노려보자 지금 어차피 저기서 안가거든요? 나 6레벨이 안돼 근데? 아깝네 됐으면 노려볼만 했는데 내 꿈은 삶은 가득 차있어 사비 일교환을 많이 잘 해놓으면 상대도 쉽게 못 들어오거든요? 아 이게 맞으면 안되는데 그죠? 자 죽자 아트야 뭐 어떻게 살게 이거 죽어야겠지요 너무 나댔지 사실 정글이 언제든지 오면 죽는 자리였는데 꾸역꾸역 라인전 해보겠다고 너 죽어 왜그래 한번 피하고 카이팅하면서 카이팅하면서 뭐 안되나 이거 평W 평타 곧 저짓말 하지마 아 아니 이게 안죽어 말도 안되네 그러지마라 그러지마라 다오 아 매혹을 끝까지 짤걸 전멸을 예상하긴 했거든요 근데 진짜 써버렸네 어 좋은데 아 괜찮합니다 죽어쓰 오리 노궁 어 우리 노궁이야 노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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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줘야돼 자 이지리얼 키우기 완벽했습니다 사실 이지리얼을 키우기 위한 바보 연기였다는거 진짜 아무도 몰랐다 그죠 어 미드 밀렸네 많이 손해네 아니 아니 커스야 뭐니 사실 의도를 잘 모르겠어 그냥 일로 갈게 야 버려 버려 그런거 그냥 쿨하게 버려 집 갔다가 텔포 가야겠는데 아 저기 안죽어? 도망가운데 아래로 갈게 아래로 갈게 와 이게 너무 아깝다 뭣? 어 제약골드 먹었어? 이제가? 뭔가 아깝네 근데 용은 먹겠다 커스와가지고 아니 바로 달려야지 커스야 그래그래 어 아니 강타가 어 흠 어 잡았다 근데 근데 제약골드 교환이라 나쁘진 않거든요 이러면 내가 제약골드 다 먹은거라 아 좀 더 깔끔하게 했으면 좋았는데 이게 뭐에 맞았지? 렐공이었나? 뭐 CC기에 맞아서 챔피언이 안 움직였어 흔들리지 마라 가고 있긴 해요 그래그래 왜그래? 나는 모르오 아린 그런거 몰라 저하니 이러면 썩나쁘진 않은데? 저거 밖에 없다. 우리 여기 있을거 같은데? 마그로 아나? 이리키다 그러지마라 오케이 이런거라도 해야해 진짜 오오? 뭐야? 이거 가능? 오면 끝나잖아 메호 자 드가자 철거 드가자 반드시 가야지 이건 사실 아리를 아니지 오리아나를 솔킬 낸 아리 캐리가 아닌가 고맙습니다 야 이걸 이기네? 진짜 힘든 자리였는데 그죠? 응 그래그래 그건 사실이야 솔킬이 굉장히 좋았다 그래그래 엇? 어 음 근데 딜량이 중요한게 아닌거 아시죠? 이게 변명을 하자면 이게 제가 사이드를 많이 때렸잖아 이게 중요하거든 응 그래그래 이건 1등 하셨잖아 고맙습니다 운영을 잘 하셨잖아 ㅁ 아 이쁘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